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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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정글! 정글 친구들 모두 모여라!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정글 모험의 정글 이야기 정글북 내 이름은 모글리 어릴 때 정글에 혼자 남겨줬었는데 능대가 날 키워줬어 사랑스런 모글리던 우리의 친구 사랑스런 모글리던 우리의 친구 평범은 나에게 달리기를 가르쳐줬지 달려간다! 달려간다! 예쁜 새는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줬어 모두 나를 따라해 알았지? 아아아아 이것이 최고의 고음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머든 물어 보라고 우리친구들도iten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정글 모험해 정글 함께해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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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 내가 이 정글의 왕이지.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정글의 왕이지. 누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 정글의 왕이지. 이 정글의 왕이지. 이 정글의 왕이지. 이것들이 정말... 잠깐! 둘 다 이러지 마. 모글리, 넌 뭐야? 맞아. 그래. 인간이 왜 동물들 일에 간섭이야? 나도 정글에 살고 있으니까 정글왕 뽑는데 할 말이 있다고. 왕은 딱 한 명이어야 해. 그건 모글리 말이 맞아. 이렇게 매일 둘이 싸울 수는 없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해서 이기는 쪽이 정글의 왕이 되는 거야. 그건 모글리 말이 맞아. 우리의 왕이라면 정정당당해야지. 뭐, 그렇긴 하지만. 인간 모글리 은근 똑똑해. 자, 그럼 시합 시작! 나,면 안하는 중! 인간 모ра! 인간 모야,1차,1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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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다 어디간거니? 도망간거니? 우리를 다 속이고 도망갔어. 우리들이 괜히 힘만 뺐잖아. 에이 인간 목울리 꽤 초가 넘어가다니. 이 목울리 정말 똑똑하다니깐. 가만 가만! 이 똑똑한 목울리가 우리를 속이고 정글의 왕이 되는건 아냐? 안돼! 안돼! 이 인간 목울리를 정글에서 쫓아내야겠어. 좋아! 머리가 안되면 힘으로 쫓아내자. 그래 힘으로! 둘이 합쳐! 으라차차차차! 가자!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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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쳐! 모글리가 위험하게 됐어요. 정글에 계속 있으면 호랑이들이 계속 괴롭힐텐데. 어우 걱정이네요. 그죠? 걱정이죠. 예.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죠? 위험하죠? 네. 아무래도 모글리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야겠소. 그래 그래야겠소.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 모글리를 인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좋아. 인간 생활 첫 번째 훈련 인사하기! 모글리! 띠키야!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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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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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왜? 왜? 우린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 맞죠. 아니, 인간들은 서로 마주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인간들은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아파? 아, 아파. 어, 이게 아닌데. 그냥 다음 인간들의 식사 예절. 자, 자, 자.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들고. 식사 시작. 쩝! 얘들아, 얘들아.